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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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전부터는 끝까지 겉에 감추한 보람 맘 속에 눈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전부터는 끝까지 잘생긴 주인공 날 속에 눈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일하는 곳 그곳에 다가 막 이면 집에서라도 일시는 팔도 일하기도 하하하하 잘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인공과 마음속의 불지 남아도 우리의 목소리라네